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당 3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미국 주 중 절반 이상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메릴랜드주를 포함한 13개 주가 승인이 됐는데 16개 주가 추가돼 모두 29개 주가 승인된 겁니다. 승인이 확인된 주는 가장 최근에 승인받은 코네티커주를 포함한 알라바마,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아, 켄터키, 루이지에나주와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워싱턴주 등 29개 주입니다. 버지니아주는 트럼프 실업수당을 신청했지만 아직 연방정부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실제 지급까지 최소 3주일은 기다려야 주당 300달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저지, 워싱턴 DC, 플로리다, 하와이 등 몇 주는 아직 도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사우스다코다가 유일하게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긴급재난관리청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에리조나주만 주당 3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실제로 지불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일부 주에서는 실업수당을 승인받은 후 자금을 지출하는 등 돈을 실업자들에게 넘겨주는 데까지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승인이 내려졌지만 실업수당이 지급되기까지 2,800만 실직자들의 생활고에 빠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스테트너 센츄리재단의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노동자의 약 5분의 1이 실업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다수가 추가 실업지원금이 600달러에서 300달러로 떨어지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추가 실업자 지원금이 300달러로 떨어지자 소비자들의 소비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통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4.8로, 컨센서스 추정치인 93을 밑돌아 미국민의 소비태도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2,800만 실직 미국민들에게 지급될 300달러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